왜 근성동 원내대표는 협상자로서 다시 날 쓸 수 없는가 더 이상 원내대표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가라는 부분들은 아주 여기서 명확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니까 아직도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야합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근성동 원내대표가 현재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그냥 공격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실사구시 그런 형태로 협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근성동 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자로서 적임자가 더 이상 아니다. 그의 변명을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성동 원내대표의 변명은 이런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일단 우리가 숫자가 작습니다. 법안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리고 다른 6대 범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범죄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선거수사하고 공직자비리수사를 그냥 양보하고 경제수사를 지켰습니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포기하더라도 선거수사와 공직자수사를 받는 겁니다. 절대 그쪽에서는 양보를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번 법안의 목표가 문재인의 비리와 문정권의 비리와 5대 공직선거의 비리와 4.15 총선의 비리와 이런 것을 막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놀아난 겁니다. 놀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게 딱 한 거죠.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패와 경제범죄는 현재 검찰특수부 업무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당장 사라진다면 그만큼의 역량을 갖춘 기간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완전히 지금 상황을 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문정권 하에서 치러졌던 선거 범죄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맹맹패게 밟히고 책임 소재를 물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부패와 경제범죄는 현재 검찰특수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 당장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주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댓글도 일체 달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뚱딴지 같은 이런 엉터리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친구가 윤석열 당선인의 바로 측근이자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 엉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패와 경제범죄는 현재 검찰특수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딱 문제를 바로 한 분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소속의 강경파인 철음회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비급하고 야비하게 밀어붙이는 검수완박 부분 한 시민의 주장입니다. 모든 국민이 반대를 하며 심지어 민주당의 비대위원 9명 중에서 철음회의 표를 구걸하여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된 윤호준과 박홍군 등 3명이 찬성을 했고 6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비대위원 9명 가운데 3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를 한 법안을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라는 엉터리 같은 양반이 그것을 덥석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엉터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의 일부 위원들까지도 반대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반대하는 위원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민주당 시도부와 검수완박법 제적을 둘러싸고 갈팡지방하고 있는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민주당 위원 일부와 반대를 함으로써 자중지단이나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리고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국민의 90% 이상이 압도적으로 이 법안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권성동이가 중재안에 덜컥 합의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배신한 것이요 종북 좌파정당인 민주당을 도와주고 편드는 이적행위를 스스로 찾아서 한 꼬락선이가 된 것이다 한 시민이 아주 경로에 가지고 올린 경문 가운데서 일부를 제가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심이 없으면 이런 판단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되면 일단 선택을 할 때는 사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오판을 하는 것이죠. 권성동의 사심이 뭔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님 아우하면 서로 도와주고 도와주는 것이 정치권이니까 이렇게 사심이 있었던 겁니다. 사심.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성동이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성동이 원내대표에서 물러나야 되고 그리고 협상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권성동은 상황을 오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들과 다들이 그런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경제 범죄 수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5대 공직선거가 모두 심각한 부정선거였는데 이 사건을 규명하는 일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안인 겁니다. 국민들에게는 경제 사범보다도 훨씬 더 중대한 사안인데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사안 항상 여러분 우리가 방송하면서도 자주 언급하는 것이 모든 것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선순위는 문정권 하에서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고 그다음에 문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 대한 소위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협상에 임하는 사람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조차도 파악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난 권력형 비리나 이재명 후보 관련 비리는 권성동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국민들 눈에는 엄청나게 보이는 거죠. 이게 문제는 겁니다. 국민들이 묻는 겁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왜 중요한 문제를 뒤로 미루고 경제사범을 우선해서 다루는가는 결국 사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권성동 씨는 아주 장문에 본인을 변호하는 거를 싸울 의지가 없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가봐야 우연히 날 것이란 기도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대안 없는 투쟁은 정치인 개인의 인기를 올려줄지 모르지만 돌이킬 수 없는 편은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전혀 다른 생각을 본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안을 했든지 실망하신 국민과 당은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물러나야 되는 거죠. 본인이 책임을 지고 110석으로 전부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불가피하게 1% 범죄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부패와 경제범죄를 사수하고 검경 간 균형 간 견제의 최후수단인 99%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건 즉 2차적 수사건을 짓기 위해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에서 우선순위가 완전히 그냥 국민들하고 다르는 겁니다. 경제범죄를 사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치인이 범한 한 사회에 끼친 그 엄청난 해악이나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저희는 불가피하게 1% 범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패와 경제범죄를 사수하고 나머지는 그냥 미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반성할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야 되고 협상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나중에 본인들이 강행 처리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을 그냥 용인하더라도 소위 선거수사하고 공직자비리수사를 검찰 손을 떠나서 안토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권성동 씨는 그렇게 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부패와 경제범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나머지는 양보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제가 한 것은 전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권성동의 아웃이십니다.